10월 달도 그렇고 계속 바빠져요.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고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이나 집값 또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동 제자 장훈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 범띠분들 8월 9월 10월 달. 범띠분들 8월 달부터 장사온이 좋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도 좋고 돈을 좀 끌어모은다고 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해요. 상반기에도 바빴어요. 그래도 범띠분들은. 근데 하반기에도 8월 9월 10월 달도 그렇고 계속 바빠져요.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고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이나 집값 또한 올라가실 수 있어요. 범띠분들 그러면은 올해 어떻게 보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뭐 해도 된다는. 어 좋았어요. 쭉쭉 올라갔어. 어 좋다보니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더 투자하셔도 어 집이나 어 이쪽으로 투자하셔도 좋아요. 좋은데 빌려는 주지 마세요. 남들 어 빌려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돈 빌려줘.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고 빌려는 주지 마세요. 어 받을 거 생각 안 할 거면 빌려주시고 그거 아니면 그냥 묶어둬라 그래. 그럼 어떻게 보면 범띠분들은 금전거래는 하지마라. 대신에 어디에 투자는? 투자는 하되 빌려는 주지 말고 남으면 그냥 묶어놔요. 은행에다 묶어놓든 땅으로 묶어놓든 묶어놓으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좀 잘 챙기시라 그래요. 내 주위의 사람들. 아 주위사람들 챙겨라? 내가 돈이 있다고 좀 얼굴 올리지 마시고 치켜 올리지 마시고 조금은 예의를 갖춰서 좀 숙여서 가라고 그래. 그리고 옆에 사람 좀 많이 좀 챙겨서 가라. 자 그러면은 범띠분들 다시 한 번 8, 9, 10월 달 선생님 한 번 곡 씹어주시고 좋은 거랑 조심해야 될 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8, 9, 10월 달에 투자를 더 하셔도 좋긴 한데 돈은 빌려주지 마시고 다 금전적으로 묶고 가시고 또한 사람들한테 주의를 좀 돌아보면서 좀 베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동제자 장훈신당이었습니다.